안녕하세요. 팔레온 보문대님의 판정TV의 반길 변호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팔레온 보민사 선의자 공주의 대부업과 근대당권 말소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번호는 2023-266-390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근대당권 말소사건이고요. 원고는 채무자, 채무자가 내 채무를 담보로 하는 근대당권을 말소해달라는 거고 피고는 채권자인 대부업자입니다. 채무자가 졌다가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피고 대부업자로부터 2013년 1월경에 1,800만원을 차용하고 고금리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고는 원고에 매매장금하고 수수료를 해서 1,640만원을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1,800만원을 차용증 약속을 썼는데 매매장금 같은 거 지급하고 수수료를 공지하고 나서 총해서 합쳐보니까 실제로 원고한테 그날 지급됐던 금액은 1,640만원이었죠. 그리고 피고는 2013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가 4,932만원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고는 같은 기간 3,697만원 6,000원을 변제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원고는 그러니까 내가 준 돈이 3,600만원이니까 이미 원금의 이자까지 다 지급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피고는 이자만 4,900만원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변제가 끝났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하면서 근대당권 등기에 말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차용금 중에 선의자 명목으로 공지한 경우 차용원금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하면서 근대당권 말소를 청구를 했는데 일부가 남아있다면 그 일부 남은 금액을 조건으로 변제 조건부 말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단순 기각해야 되는가 이게 문제는 거죠.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원고가 차용하기로 한 1,800만원 중 실제 지급된 돈은 1,640만원이므로 그 중 160만원은 선의자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60만원을 선의자로 준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선의자율 경우에는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지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대법상 기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월 10%의 이자율을 약정한다고 치죠. 그러면 1,000만원에 한 달이 지나면 100만원이 되죠. 그래서 한 달 뒤에 1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1,000만원을 받으면. 그런데 실제로 이 100만원을 먼저 선의자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을 빼고 900만원만 줄고 한 달 뒤에는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 이자 제한법. 이 100만원의 이자가 고율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원금을 1,000만원으로 볼 거냐 900만원을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대법법에서는 이 900만원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한이자율 초과율 여부는 1,640만원 실제 지급된 돈을 지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금액에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대부 원금에 충당되고 그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대부 원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1,000만원을 빌려주고 해놓고 100만원을 선의자로 떼면 900만원이 차에 원금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만약에 70만원이 초과됐다. 30만원만 적정한 이자다. 라고 한다면 70만원을 다시 이 900에서 빼게 됩니다. 빼게 돼서 한 달 뒤에 이 사람은 결국은 원금 이 700만원, 70만원 빼니까 830만원이 채무에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금을 기초로 약정이자율을 계속 차감하는 거죠. 약정이자율 중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원금에 또 초과합니다. 원금 충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충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충당 후 남은 금액이 대부분 원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또 뭐라고 하냐면 채무 전액 소멸을 주장하며 근대당권 말소를 구하였으나 일부 채무가 남아있다면 장래 이행의 소로서 잔전 채무 변제한 다음에 말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채무 존재한다고 말소 청구를 기각해서는 안 되고 변제 조건부 말소를 명해야 된다. 라는 게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하 명목이든 실제 채무자에게 지급된 돈이 대부분 원금이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선의자다. 선의자고 선의자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는 무효이어서 실제 지급된 돈 중 일부 변제에 충당하고 그 남은 금액이 대부분 원금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원금이 일부 줄어들면 고금리 약정일수록 약정이자율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근제당권 말소 청구를 했지만 일부 채무가 남아있다면 법원은 반드시 변제 조건부 말소 판결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이 판결은 선의자 공제 관련 대부분에 더 잘 정진된 판례이기 때문에 기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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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